그렇게 밥상의 음식이 이어져오는 것 같습니다. 누구에게나 아늑한 기억의 맛 하나쯤은 모두 닫고 계실 줄로 압니다. 기억을 살려보십시오. 포근한 호박꽃처럼 부담은 허구 달콤하게 호박터기처럼 둥글게 구수허게 다같이 허울려 살아보십시오. 얼씨워라. 어싱구 절씨웅 치환차이존네 얼씨구나 절씨구. 사실은 저는 호박을 어렸을 때 안 좋아했어요 그냥 먹지 않고 그랬는데 오늘 호박을 체험하고 또 먹어보고 성장되는 모두 이런 맛을 보니까 옛날 소년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음식을 남겨주셨구나 하는 뜻깊음을 느끼고 갑니다 호박이 몸에 좋은 건 물론이고 뭔가 정서적으로 참 기분이 좋아요 오늘 좋은 체험이었습니다